자 15년 10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이주기 원자 X에서 Z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주기 원자라 그랬으니까 누군지 먼저 잡고 가면은 원자과 전자 5개의 질소, 6개의 산소, 7개의 플루오린 요래 잡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기억 X2에는 N2죠 비공유 전자 쌍 2개 있다 질소 하나당 비공 하나니까 2개 있다 옳은 질문이네요 그 다음 니은 XZ3, NF3네요 결합각이 120이다라 그랬는데 NF3는 어떻게 생겼다? 이렇게 삼각뿔 모양이죠 삼각뿔 몇 도? 107도 돼야 됩니다 그치? 니은은 틀린 지문 그 다음 YZ2 분자는 OF2네요 OF2는 무극성 분자다라 그랬는데 얘는 뭐야?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이 있으니까 극성 분자가야 됩니다 이거 틀린 지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 지문 답은 4장 played